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NCT 도영입니다. 우선 이렇게 큰 시상식에 멤버들 없이 저 혼자 온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떨리는데요. 그리고 또 가수가 아닌 뭔가 다른 새로운 분야에서 상을 받는 게 너무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고 어색하지만 오늘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또 뭔가 연기를 새롭게 도전을 하면서 진짜 겁을 많이 내고 걱정이 많았는데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또 곁에 계셔주신다면 열심히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다시 한 번 우리 박건희 씨 그리고 도영 씨